네 6월 첫째 주 인기가요 1위 후보 화면 보여주세요 네 먼저 사전 점수 Fly to the Sky가 앞서고 있는데요 생방송 직계까지 합산한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? 와 올라가고 있는데요 XOK 축하드립니다 트로피는 저희가 따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니쿤씨 스페셜 MC 함께 있는데 어떠셨어요? 너무 재밌었고요 저 어때요? 잘했어요 아 너무 잘하셨어요 역시 니쿤씨 잘해요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광희씨랑 친해져서 좋아요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자 2PM 기대할게요 컴백 네 감사합니다 네 수호씨 백효씨 축하드립니다 XOK 축하드리고요 잠시 후 방송되는 린메이트도 많은 시청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생방송 SBS 인기가요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 축하해요 XOK 와 수호야 백효가 축하해 XK 축하합니다 XK 축하해 XK 축하해 XK 축하해 XK 축하해 XK 축하해 XK 축하해 XK joining